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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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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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내 이름은 알렉스 캐리이고 자 그 다음 주어 2번. 자 나는 자 M. 자 B 프롬이죠. 프롬 어디에서부터 하냐면 리서치 센터로부터 왔어요. 자 리서치 센터 우리 연구 센터죠. 연구 센터로부터 왔고 콜드가 여기서 ED가 붙어 왔고 우리 과거 분사로 쓰이고 있죠. 여기 주의하시고 과거 분사 일단 수동의 뜻이구요. 자 뭐라고 불리냐면은 일단 센터 수시켜주죠 여기 센터. 자 A R K I C 라고 불리는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. 그래서 수동의 뜻. 우리는 주어 동사 리서치 센터 삽입절이구요. 자 have been 현재 완료를 일단 쓰고 있죠. 여기 have been 플러스 진행형까지 있어요. 현재 완료 형태부터 일단 다 써 볼게요. 최근. 일단 현재 완료 형태. 현재 완료. 자 용법은 계속 종료법이구요. 계속. 자 계속해서 일하는 중이다의 진행형까지 갔습니다. 오늘 계속 일하는 중인데 그 다음 전체사 ON 들어갔죠. 자 ON이 여기서는 About의 뜻으로 썼죠.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의 뜻으로 썼어요. 자 Over Out of Project.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하는 중이야. 자 그 다음 Death. 여기서 Death은 앞에 나오는 프로젝트 대신 했었죠.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. 관계 대명사. 주격. 주격으로 써서 바로 뒤에 동사가. 단수로 들어갔죠. 여기. 단수 동사.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요거 대신에 쓴거에요. 주격 관계 대명사가. 자 It's Look. 보는 중인데. 자 Look에 또다시 전체사 들어가고 있구요. 자 전체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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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사 뒤에 전체사의 목적으로써. 좀 ing가 들어갔죠. 자 그래서 보는데. Learning Outcomes. 자 하면은. 다 묶어서 가볼게요. 자 Learning Outcomes까지 묶어서. 자 배우는 것의 학습의. 자 결과물을 보는 중이에요. 자 누구냐면 Of Children. 아이들의 결과물인데. 그냥 아이들이 아니고 지금. With Disability까지 묶어주시면 됩니다. Disability는 장애를 가진. 자 그 다음 더 프로젝트가 다시 죽으러 가고 있구요. 자 그 프로젝트는. 또 3인칭 다수처리 했죠. Aims. 목표하는데. To Build하는 것을. 여기까지 또 묶어주시구요. 그래서 투구정사야 목적으로 쓰였죠. 자 한번 만드는 것을 목표하고 있어요. 자 conversation. 대화를. 자 그 다음 또 묶어볼게요. 자 Around Disability and. 여기까지 묶어보면 되겠네요. 자 어떤 대화냐면은. Around는 여기서도 다시 전체사로 가고 있구요. 주의에죠. 전체사. 장애 주위에 있는. 장애 주변에. 대화를. 장애인이라고 접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여기서는. 자 그 다음 여기서는. 투부정사 목적으로. 이 자리가. 우리 1번으로 썼다고. 봐주시구요. 저 이 자리에 또 다시. 에임에 같이 걸리고 있죠. 자 에임하는데. 목표하는데. 여기서도 투부정사. 투부정사. 목적으로. 목적어. 푸쉬하는 것을. 2. 목적어. 2번으로 들어갔어요. 자 뭐를 푸쉬하냐면은. For. 다시 전체사. 전체사. Greater Accessibility를. 자 일단 비교급으로 썼구요. 더 나은. Accessibility는 접근성을. 그 다음에 인클루션 포함이란 뜻이니까. 여기서는 참여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. 참여를. 자 그 다음. As part of this project. As는 여기서 자격의 뜻으로 썼죠. 그래서 as를 한번 써보면은. As. 자격의. 자격으로 써. As part로 써. 자 부분으로 써. 자 뭐의 부분이냐면. This project. This project는 아까도 말했듯이. 자 여기서 말하는. 더 나은 접근성과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젝트의 부분으로써. 우리는. R. 진행형이죠. R. working. 일하는 중인데. 자 O는 똑같이.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까도. About of the 뜻으로 썼습니다. 뭐뭐에 대하여야. 그래서 뺏겨옵기 위해서. About of the. 뭐뭐에 대하여. 자 어디서 일하느냐. About of the video series에 대해서. 뭐 비디오 시리즈 똑같죠. 비디오 뭐 찍는거죠. 여기서는. 그래서 이것도. 전치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. 전치사의 목적어. 자 비디오 시리즈에 대해서. 자 그리고 나서 나는. 주어. 궁금해요. 동사. 자 원더리 여기서는 궁금하다. 궁금한데. 그 다음에 궁금하다면서 여기서 타동사예요. 그래서 if절이 여기서는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로 들어갔겠죠. 그래서 목적으로 들어갔죠. 그래서요. 목적어. 자 if절의 목적어의 뜻은 여기서. 인지 아닌지. 아닌지가 궁금하다. 자 그 다음 좀 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if. 자 it 주어동사 구조로 가서. 아 이거 인지 아닌지. 좀 띄어서 가야 되는데. if 뒤에 좀 정리를 해놓고 올게요. 자 if 주어동사 구조가 다시. 목적어 절로 들어가고 있죠. 동사. 자 if. it is possible 해서 여기까지. 동사. 동사로 갔는데. 여기서 그냥 it을 그냥 주어로 잡기에는 약간 좀 애매하죠. 그냥 주어가니러서 가주어로 잡겠습니다. 그래서 가주어로. 자 그 다음에서 툴을 진주어로 잡으면 되요. 아이고. 정리 좀 하고요. 자 툴을 진주어로 잡았고. 자 그 다음 뒤에 동사 원형까지 잡아주시고요. 자 possible 한지 해서 형용사죠. 자 possible 가능한지. 비동사 뒤에 일단 possible 들어갔고요. 자 필름하는 것이. 동사 원형. 동사 원형으로 필름에서 찍는 것이 가능한지. 자 아이들을. 자 그래서 다시 투부정사의 타동사의 목적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. 아이들을. 자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냐면. 자 in classes.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. 자 그 다음 around school까지도 묶어주시고요. 자 여기서 전치사 1번 구조. 전치사 2번 구조. 두 가지를 지금.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. 전치사. 자 그래서 전치사가 1번. 1. 형태일치로 교실 안에 있는. 그 다음 여기가 다시 또 전치사 2번. 전치사. 2. 자 그래서 around school는 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찍어도 되는지. 자 for a day. for는 기간의 전치사로 썼어요. 전치사 남발 구조죠. 여기서도. 뭐 동안이란 뜻이죠. 자 a day니까 하루 동안. 자 투쇼는 다시 투부정사 영법으로 가고 있고요. 투부정사 영법은. 투부정사. 아이고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투부정사. 부사. 목적. 위하여. 자 한번 투쇼. 보여주기 위하여. 자 그 다음 이 자리 또 묶어야 되겠죠. 보여주는데 how a special needs. 스쿨 펑션스까지 다 묶어줘갖고. 자 여기서는 show란 또 타동사. 투부정사의 요소긴 하지만. 타동사의 목적으로 들어간 간접 의문문 자리입니다. 간접 의문문. 이. 목적어로 들어갔고요. 어순을 주의해야 되는데 일단 how부터. 자 여기가 좀 꼬여 있어요. 그래서 일단 how a special needs를 전체를 의문사로 잡아도 되고요. 주호동사 구조로. 자 그리고 또 다르게 잡으려면은 how a special. 그게 그렇게 잔혹하게 잘 나올 것 같고 있어요. 나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. 저녁시간이 늦어갖고. 자 일단 의문사 여기까지 한번 잡아볼게요. 그래서 의문사. 자 의문사로 잡고요. 어떻게 특별한 필요를 학교가 기능하는지. 동사.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. 얘를 의미상의 주로 잡아도 사실 되긴 됩니다. 그래서 특별한 필요에서 어떻게 학교가 기능하는지에 대해서. 자 그 다음 나는 주어. 우드. 동사. 조동사 썼고요. 그레이틀리는 중간에 부사가 삽입으로 들어갔고요. 그래도 맨날 입에 가서 삽입절이라고 했더니 누가 또 댓글들 하더라고요. 일단은 부사. 어떻게. 부사. 대단하게. 자 나는 굉장히 appreciate 할 것이다. appreciate는 동사. 동사. 원형. 원형으로서 감사할 것이다 뜻이죠. 감사할 것인데. 자 뭐로 감사하냐면. 너의 assistance. 너의 도움을. 자 in this에 또 묶어주시고요. in this까지 묶어주시고. 자 그리고 this가 말하는 것은 아까 계획의 필름 촬영 허락해주는 거죠. 사실상. 자 여기서 this를 묶어보면은 여기서. to film children 이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to film children은 사실상 뭐 뒤에. film classes and around school까지 다 넣어도 되지만. 짧게 쓰겠습니다.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. please let me. 마지막 아니네요. 그래서 let's 사역동사로 쓰고 있죠. 다시. 사역동사. 자 사역동사 일단 미가. 목적어. 목적어의 목적격으로 들어갔고요. 자 그 다음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로. 목적격 보호. 자 동사원형으로 들어갔어요. 동사원형. 자 please let me know. 나에게 제발 알려줘. 자 그 다음 묶어서. annual earliest convenience에. 얘는 또 컴퓨터가 약간 좀 맛이 가기 시작하네. 자 annual earliest convenience. 그러면 가장 일은 저 편리한 시간에. 시간에. 자 if 또 가져 뽑으면 좀 만약이죠. 이번엔 부사로. 그래서 부사로 만약 가능하다면. 부사로 만약 이것이 주어. 가능하다면. 동사. 그래서 형용사로 다시. 형용사. 가능하다면까지. 자 디스가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. 디스 아까 줄쳐놓은 부분. 여기까지 묶어서. 자 필름 촬영이 가능한지 아닌지. 그래서 알려달라.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. 자 그리고 나는. 주어. 자 이해해요. 동사. 대스는 접속사구요. 접속사. 자 now가 희한하게 여기서는. now를 시간으로 잡아서 주어로 잡았습니다. 주어. 지금이. 동사. 있어 비지타임을 전체로 이렇게 묶고 갖고. 다시 바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요. 부어. 동격. 동격이죠. 자 인스쿨 이어의. 자 학교 연도에. 입학 시즌이나 졸업 시즌 정도 되는가 봐요. 자 하지만. 자 간만에 접속사가 나왔으니까. 우리가 파란색으로 반겨주겠습니다. 자 그러나 묶어주시구요. 자 아우월 프로젝트가 다시 주어로 가고 있죠. 자 우리 프로젝트는. 주어. 자 우두 다시 조동사. 동사. 뒤에 동사원형으로. 베네피트 들어갔구요. 동사원형. 베네피트는 우리가 이익을 줄 것이다. 자 그래서 동사원형.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보고. 자 그 다음 그레이틀리 있죠. 그레이틀리는 다시 또 부사죠. 매우란 뜻으로. 베네피트 수식해주고 있죠. 얘는 또 왜 저기로 들어가고 있죠. 이 자리에서 다시. 베네피트 수식해주고 있구요. 부사가. 자. 프롬 어디로부터 하면. 프롬. 쉽게 내리려면. 점수 주고 싶으면.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. 자. 처음으로 돌아가서. 자. 윗글의 목적 문제였죠. 자 그래서 윗글의 목적 문제는. 우리가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.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. 정확하게. 자 나는 원들부터 요 부분 있죠. 자 나는 궁금해요. 자 궁금한데. 입부터 시작해서. Is it possible to film? 아까 전에 우리 출도 여러 번 쳤었죠. 이것이 가능한지. 찍는데 학교를. 그리고 학교 주위를. For a day. 다 묶어볼까요 이거? 너무 빨간색 많으면 이뻐 보이려나. 지저분해 보이려나. For a day. 저 투 쇼. 보여주기 위해서. 어떻게. 특별한 도움을 학교가 기능하고 있는지를.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. 필름 촬영을 하고 싶다.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 18번. 첫 번째 문제. 가볍게.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